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급등수익,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2월 5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주말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잘 들으시고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손실이 많으신 개인 투자 분들, 저희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꼭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달 엄동설안이었다면 2월달부터 절기에 앞서서 봄이 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차곡차곡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수익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방송 출연 다음에 또 무방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안내해 드리고요. 또 좋은 정보와 친구가 되는 방법 그것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이에요. 11시 한 15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제가 머니왕 3에 단독 출연해요. 머니투데이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 아께봐서 손실 회원 특집으로 해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저를 신뢰하고 앞으로 수익 내실 분들은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년 연속 머니투데이에서 최우수 전문가 작년 하반기 최우수 베스트 어드바이저 전문가 수상했죠. 잘 아시겠지만 초단계 급등 수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에 이어서 2월 아픈 계좌를 꽃피울 황금지로 잡아라. 그걸 주제로 해요. 어떻게 참여하시냐면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 잘 들으세요. mtnw.co.kr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좋은 정보가 나오죠. 여기에서 방송 예정 깜빡깜빡 했을 때 방송 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송 참여하시지 못하고 연휴 동안에 연휴가 아니죠. 토요일 연휴라고 맞설이 있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휴일 동안에 보실 분들은 여기에 녹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VOD 보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안 보셔야 생각 없어요. 저는 항상 앞서가는 거죠. 월요일날 급등 수익을 들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확믹게 찾아내놓죠. 그래서 여기서 회원 가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에 플러스 5일 이렇게 무료 서비스 드리고 할인 가격에 그러면 여기서 직접 결제하시게 되면 홈페이지에서 플러스 3일까지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할인 가격에 플러스 8일, 3개월은 대폭 할인 가격에 플러스 13일이 되니까 회비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따 왜 이렇게 황비끼가 기감 있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VIP 가족님들 그거 매매일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리뷰하면서 아시겠죠? 오늘 꼭 함께해 주시고 그동안 진짜 힘드셨던 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월요일뿐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따 뭐 DI, DOI에 이어서 또 2월을 빛낼 꿈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놓치지 마셨으면 해요. 단기 급등 수익은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일단 시작부터 잠깐 볼까요? 미국 증시가 어제 지금 아마존이 또 일을 해냈네요. 전날은 바로 옆에 있던 친구 페이스북이 좀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마존이 또 IT에 살렸고 테슬라 뭐 이런 쪽도 괜찮았습니다. 뭐 반도체 세타도 그게 나쁘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시 또 나스닥이 멋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미국 보게 되면 나스닥, 어제 제가 이거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나스닥이 여기서 저쯤에서 10% 올랐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과열 끓이고 눌림을 줬죠. 제가 어제 음성 하나 다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손으로 잡아 돌렸죠. 아마존 덕분에 이제 지나가 보니까 쉬웠죠. 어제는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또 끝나고 보니까 기분이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놀면 뭐하니 거기에서도 장 끝나고 4시 반부터 제가 늘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 머니투데이에서요. 기분대로 주식하지 마시라. 주식은 놀리고 과학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남보다 앞서가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스닥이 1.5% 급등이 나왔네요. 리바운드가 세게 나왔죠. 당연히 여기서 11선을 지지하고 2분의 1 정도 되돌림 하면서 멋지게 반경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주범을 보아도 상당히 좋아요. 이것은 지금 사운드 이펙트를 하는데 음성 하나 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양성은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은 결국은 이게 지금 뭐냐면 밑구리까지 가라 했단 말이에요. 음봉 3개 다 하면 1월까지 2월 달은 양성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봐요. 다오전 수도 올랐죠. 그런데 저는 별로 이쪽은 양성까지 보지 않아요. 좀 조정했나요? 하여튼 별로 양성까지 우리가 승인하는 건 역시 아직도 성장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시장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국내 증시에 돌아와서요. 하나하나 보실까요? 일단 코스피부터 잠깐 보죠.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저는 어디 코스피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까 오르죠. 이때는 어쩌죠? 벌써 저점이 6% 올랐고 바들바들 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매수권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맨날 다른 전문가들, 유튜버들 지금은 매수는 구간이 아니에요.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항상 두고 봐서 소는 언제 키울 거예요? 언제 계좌 수익이 날 거냐고.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황미끼는 이미 저점이라고 포착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그때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헛소리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들 귀에는 헛소리로 들릴 겁니다. 맨날 그런 겁니다. 돈 잃고 맨날 소외되고 그런 사람 이런 거에 헛소리로 들린 거고 상위 5%는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게 아하,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구만 어느 정도 투자에 참고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저점을 사야 됩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나쁘지 않아요. 주봉을 봐도 강세 잉태양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2월달 역시 양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양음 양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월달에 양서를 기대해 봅시다. 자,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보실까요? 일간 차트. 저점 대비 코스닥은 8% 올랐어요. 그러니까 8% 올랐고 이번 되돌림 파동은 대략 보세요. 여기서 많이 내렸죠. 2분의 1 되돌림을 준다면 대략 21선이에요. 그러면 940, 50%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과열권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또 일부 입제를 해야 되겠죠. 첫 점에서 해서 고점에도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 비법이에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검증된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봉을 보실까요? 이것도 똑같이 강세 잉태양이에요. 이때가 지나가고 보면 제가 늘 말씀하셨죠. 공포스러웠지만 이때가 기회했다고. 이제 아시겠죠? 항상 앞서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미국 시장의 특징 종목들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 많이 내렸는데 어느 정도 또 하반 경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도 봐요. 저 같은 어제도 놀면 뭐하냐 해서 우리 정수경은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거 사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한다라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페이스북도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메타 플랫폼이라 해서 메타에서 페이스북이 이제 낙폭을 축소하고 어느 정도 캔들을 잘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로블룩스가 많이 올랐어요. 로블룩스 5% 올랐죠. 그리고 또 아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아마존이 많이 올랐는데 아마존은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 뭐 유망 섹터. 그런 것도 우리가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모빌리티 또 일부 바이오. 사실 바이오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보면은 코스닥 상승을 선도한 건 바이오 섹터예요. 그런데 바이오 섹터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눌림이었죠. 이런 것들이. 거기 또 바이오 섹터도 또 다음 주에 이게 낮게 출발하면 양성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쪽 성장주는 당분간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수익 내는 얘기. 저와 함께 하실 분들. 과연 이런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낼 것인지 못 낼 것인지. 그리고 오늘 제가 자세한 것은 무방이 준비되어 있을까. 무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매매가 심도하셨던 분들 우리는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종목? 이 매매일지입니다. 매매일지예요. 사실 명절 끝나고 나서 약속대로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이제 친구가 되는 방법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이따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이 텔레그램이 있어요. 텔레그램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어제죠. 어제 이제 2월 4일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7시 34분에 이게 제가 이제 지독 그려놓고 뉴욕 정시가 이렇게 하락했으나 걱정하지 마시라. 국내 증시로 저쯤 눌림이 있을 수 있으나 전저쯤 해소지 않는다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좋은 상세히 일어났죠. 그래서 어제는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10시 57분에 어제 이제 제가 무방 그때 그 전날 무방 추천했거든요. 거기에 했던 것들이 바로 뭐였죠? 안국약품, MBT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안국약품 어제 무방 추천주 그때 제가 당장 무방했을 때인데 오늘 또 무방 꼭 참여하세요. 안국약품도 초급 등 거의 뭐 준 상황 같죠?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MBT 지속 관심 더 보세요. 10시 58분에. 이렇게 여기서 무료 추천드려요. 시왕 전략이면 시왕 전략 무료 추천. 무료 추천 매일 있는 거 아니고요. 간혹. 그런데 우리는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것이 왜 무료 추천 한정만 받는 게 아니고 저에 대해서 조금만 신뢰를 하시고 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회비라는 명목의 젓가락값만 지분하시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진수 성찰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부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일단 어제 같은 거 보실까요? MBT 똑같아요? 여기서 끝났느냐. 저 그렇게 안 봐요. MBT 같은 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MBT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 그들은 손이 안 나가요. 이것도 제가 황믹게 해서 마디 마디에 포착했었는데 이때 역시 어제 살짝 눌렀죠? 그 전날 어제 양손 나왔죠. 다이버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우리는 뭐 19,000원에 좀 일부 매도를 했는데 시간에서 또 급등 나왔어요. 1.6%나?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젖힘 잡으면 이렇게 좋은 것을 그들은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돈 잃으신 분들? 맨날 오르는 거 되게 좋아하죠. 어제도. 슈음하시스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서 맨날 텔레비스 나오고 슈음하시스 뭐 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루 30% 빠졌어요. 여기 뭐 상가 가자 가자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계좌 거들라는 길이에요. 이렇게 올라온 때를 매수 안 하고 슈음하시스 샀다든지 이럴 때 사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뭐 예를 이때 산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뭐였죠?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역시 저점에서 다 되라는 거 직장 나으시면 초보자부터 참 저만 쓰면 꼭 한번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익률도 벌어지고 얼마 전에 널널리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 보세요. MBT도 먹고 또 하나는 어제 어떤 걸 우리가 먹었느냐. 그린 케미칼이에요. 은봉 3개짜리. 자, 여기서 급등 나오고 상황까지 급등 나오고 그 단위에서 쫓아다니죠. 꼭 슈음하시스 쫓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 무방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항상 물려달아가는 거예요. 여기 내려면 여기 흑삼이 나면 겁나서 매도하고요. 우린 이때 매수했어요. 어제 간략히 9% 먹었어요. 9% 먹은 다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한 시간 반에 먹었죠. 만 원 딱 왔죠.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30분 만에도 9,900원 왔으니까 불과 30분 만에 먹고 그다음 한 게 똑같이 한 게 MBTS예요. 그러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추천은 하나도 중요하겠지만 무료 추천 받아서 5% 나올 거 우리는 10에서 15%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바로 우리 VIP 그립의 특징이다.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린 케미칼 일단 오전장이죠. 오전장 이게 또 오전장 이게 당일이죠. 그러니까 오전장에서 일단 이것도 만 원 들였는데 만 원 됐으면 그래도 최소 5%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10% 간단히 먹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슈마시스 그런 것도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10%가 적습니까? 조공 많이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익을 냈다. 그린 케미칼을 잘 해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 누구나 먹는 거야. 황믹기 전략 남바완 대한항공 11% 먹었어요. 간단하죠. 이것도 기관과 외교는 급등 나오면서 매수 들으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11% 급등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올렸을 때 목표가에서 2만 8천원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수익 극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중앙에 너비스가 있습니다. 음선이 7개짜리 공략해서 23% 초급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 다 매물째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 너비스 그 다음에 러셀가 한번 보실래요? 러셀 디와이 이런 거 보겠습니다. 러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이 다음에 공략해서 그 다음날 이건 장이 안 좋을 때예요. 준 상가 가면서 20%나 올른 그런 급등 수익이 났죠. 초단기 긴 시간 아니에요. 먹고 먹고 또 오전장이에요. 이것도 오전장이고 아시겠죠? 항상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수과 매도가를 확실히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쓰이 내실 수 있는 거죠. 직장 다니셔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수 매도가를 제시해도 그러니까 직장 직장 다니셔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제 VIP 전용방 라이브 방송에서 점심 식사 탁 하시고 회복부터 이러다가 감사드리러 왔어요. 수익 감사합니다. 마음 편해야 주식도 잘합니다. 마음이 쫓기면 안 됩니다. 편하게 매매하시는 거죠. 자 원희 사랑님 다른 방에서 쫓기듯 매매다 산장님마다 느긋하게 수 있는 일이 참 좋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8시 40분 중에 매수과 매도가 비정 확실히 정해드려요. 하루에 두세 종목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면서 계좌 복립 마법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 방의 특징이죠. 그런 결과는 회비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130만 원 수익 인증 다 거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2월 3일 날은 103만 원 인증 2월 3일 날은 상당히 까다로워했죠. 계약 상수 출발해서 이것도 140만 원 수익 그냥 회비는 바로 뽑아요. 이것도 90만 원 수익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려면 이제 아시겠죠. 일단 무료 톡방도 상당히 좋아요. 특히 오늘 무방 꼭 참여하시고 무료 톡방 무료 톡방이 아니죠. 무료 텔레그램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시게 되면 가끔 무료 추천드리고 시황잘력 같은 거 탁탁 장시약전이 잡아드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황믹기 좋은 종목 주식TV 유튜브가 메인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인하셨으면 축하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매매를 하시고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DI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제가 이것만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셀바스 A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셀바스 AI 잘 모르시죠. 이거 제가 간다면 딱 가는 거예요. 기업 내용 보고 이게 셀바스 AI가 이때 제가 황믹기 두 번 포착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면서 W 이상 수익 난 거예요. 초단기에 한 두 달 거쳐서 그 다음에 QSI도 이것도 70% 다이렉트로 올랐죠. 황믹기 포착하고 기업 내용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DYS입니다. DYS 이게 제가 그때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 이때 무방할 때예요. 저 밀크 한껏시죠. 그 그냥 순간 저를 선택하신 분은 상한가에 43% 초급등이 나왔어요. 이것도 또 한 번 전국점 틀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이거에 이어서 또 2월을 빛낼 꿈의 종목이 뭐냐면 진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때도 제가 목요일날 장중 무방을 했어요. JSL 뭐 DI 거의 제가 내용보고 중소형 중에서 급등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틀 동안 10% 올랐어요. 순간 저의 선택에 회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크게 갈 겁니다. 저는 긍정적인 경우에 50%에서 답을 보는 종목이에요. 미국 제로만 터지면 급등 나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그걸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여기 mtnw.co.kr 들어가시면 제가 또 방법 알려드릴게요. 들어가시면 뭐가 나와요. 여기 좋은 정보가 나오죠. 표현 가입하시면 됩니다. 꼭 무방 아무리 상관없어요. 수익만 챙기면 되죠. 여기서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플러스 3일이 추가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요. 만약에 이걸 잘 못하시면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 이따 텔레그램 확 믿기 좋은 정보 무료방 이게 신설한 거예요. 카톡 너무 광고가 많아서 이쪽으로 하고 아까 이제 프리미엄 브이아이피 그래블 이거 아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또 무방도 있고 그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도 해요. 라이브 무방을 하니까 그때 같이 이제 동참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은 아마 10시부터 10시부터 지금부터 될 겁니다. 1600에 9시부터 2시까지 1600에 5908로 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좋은 정보 VIP 가입을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회비는 그냥 바로 뽑고 2월달 계좌 빨리 복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월요일을 또 급등 후부 있다고 그랬어요. 황미키가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황미키 전략 남버 5 종목이 있어요. 긍정적인 경우는 상한가 배팅 종목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최소한 VIP 정도 10% 정도는 그냥 쉽게 회비 뽑을 수 있게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 제가 예고드린 종목들이잖아요. 또 하나 제가 금년 초에 그러니까 1월 3일에 한 게 뭐냐면 예고드렸던 게 모아텍이에요. 이거 확륙해 차라리 남버 5예요. 양양 나와서 그때 당일날 27%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또 눌렀다가 또 해서 이것도 80%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를 믿고 안 계신 분은 제가 지금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놀면 뭐하는데 인기 짱입니다. 정말. 그래서 막 그 제작자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일요일 같은 때는 방송국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상담원이 010 9517 6345 이를 전화하셔서 좋은정보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무방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2시부터 한 뭐 1시 반까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잠시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또 녹화방송 보시면서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멋진 선물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주 우리 멋진 수익 함께해요. 감사합니다.